다음 대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오주주 한태희 오디션 우승자와 아이돌부의 대결입니다. 무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시침이 떼고 가는데 한 번 왔다 갈 길인 걸 못하러 왔어 은혜지 손님이 터냐 계속하다 원망을 말자 세상상 별거 없더라 이번 무대 대박이다 이번 무대 대박이다 오주주 오주주 한태희입니다. 한태희씨가 이겼습니다. 한태희씨가 승자가 되면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스터들의 하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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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위치 오주주 잘that 은혜지